점쟁이는 내가 평범한 인생을 살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대요. 잡네. 그래서 안 그러려고.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진생 지가 만드는 거라는 거. 그리고 내가 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.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려고.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곳을 걸어 걸어가다 보면 나라는 사람을 언젠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세계 여행도 다녀왔고 서핑도 되었으니까 이제 뭘 하지? 어렸을 때부터 힐리스 엄청 타보고 싶었거든요. 하고 싶은 일? 그 당연한 일을 합니다. 굿쓰진. 진짜 샀어요. 근데 16회소짜리인데 지난번에 먹었죠? 물류사. 표정이 밝아졌죠? 그 이유는 바로 맥주. 맥주를 마셨지. 지금 저쪽으로 두 분럭만 더 내려가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는 가볼 생각도 안 하고 맥주와 피자로 행복한 여행자입니다. 장기여행하면 이렇게 돼요. 바다 근처에서 이동한 지가 3주. 바다 근처에서 이동한 지가 3주.